Q. 천지의 저것! 이거! 지천네 요것! 그것! 오랜만입니다. 사실 우리가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커버너를 했거든요. 맞아요. 사실 이것보다 그걸 먼저 촬영했지만 그건 좀 많잖아요 촬영할게. 그래서 아마 이게 먼저 나가지 않을까? 그렇죠. 그래서 좀 조금만 기다려주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천러 대 지성. 근데 약간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좀 재미없긴 할 것 같아요. 재미가 없잖아요. 선생님이 너무 약하면. 근데 생각해보면 너 나한테 이긴 적 많지 않아. 말로는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고요. 그리고 오늘 또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. 이긴 사람이 벌칙을 정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해진 거는 뭐 바꿔 상관없어요. 근데 정해진 거는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거죠. 아 그냥 내가 이긴 내가 원래 너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이기는 게 뭐가 그러니까 벌칙이지. 아니 내가 이기면 뭐가 이득이냐고. 원래 나 너보다 나이 많지 않아. 난 지금 너한테 혐의를 안 하잖아. 그치.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 손에 얼추 한 5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살면서 이렇게 11,000원 처음 봐요. 자 그럼 일단 우리 오늘 이거 이모티콘 있는 건데? 오늘 우리 대결할 거는 농구랑 인형 뽑기랑 그리고 미니 농구랑 에어하키. 에어하키가 뭐야? 하키. 근데 뭐 에어하키니까 이거 아니겠어? 아 이거? 나 이거 미쳤지. 그리고 그 에어하키랑 그 총 사격. 일단 농구 먼저 할까요? 야 근데 좀 뭔가 먹자. 자 농구 먼저 할까요 지선 씨? 연습 게임 하실래요? 연습 게임이요? 응. 지금 게임 많이 쓰면 안 되니까. 안 돼. 와 잠깐만. 아니 나 공이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지? 공이 너무 없어. 아니 공이 너무 없어. 아프다 했네. 얘가 많이 할수록 체력이 떨어져. 그럼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. 잘한다. 잘했어. 다 다. 이제 찐 경기 하자. 아 힘들어. 그리고 동시에 시작해야 돼 우리. 아 그러냐? 갈까요? 잠깐만. 지금 바로 해? 가자. 레츠고. 연습 게임에서 잘한 지성은 거짓말 없이 본 게임이 이거구나. 들어와.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잘한다 지선아. 들어와. 아 망했다. 아 힘들어. 아 망했다. 자 1대1. 뭐 1대1이야. 3판 2선? 나 1판 더 이기면 끝이네. 1판 약간 드라마틱으로 한 번 져줘. 뭔 소리야? 이래야 마지막 승부 때. 아 약간 좀 긴장감자 해서 나 이번에 느낌 좀 찾았거든? 가자. 이거 같이 시작하자. 그럼 좀 재밌을 듯. 하나 둘 셋. 볼 줄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2포인트. 2포인트. 3포인트. 아 까비. 88? 볼 줄게. 2포인트. 3포인트. 에라이. 끝까지 해봐. 나 힘들어. 살려줘. 2판은 이겼어. 끝까지 해봐. 아 이겼다. 천러야. 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2포인트. 3포인트. 자 막판. 3, 2, 1. 볼 줄게. 지성용이라고 불러 줄게. 2포인트. 3포인트. 3포인트. 1포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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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포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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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한다. 아 힘들어. 잘했어. 다음 게임 할까? 2판 네가 이긴 걸로. 아 지금 형 아니야? 아니지. 아니야? 아 그러냐? 끝까지 해야지. 아 힘들다 이거 근데. 뭐 다섯 번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뽑냐 이런 건 되지. 천러야 천러야. 이거 먼저 하자. 산리요 우리 하는 거 있잖아 같이. 아 진짜? 어. 자 일단 지성이 먼저 한번. 보여줄게. 근데 우리집만에서 나 이거 한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거든? 아 그냥 실패죠. 아! 소나기에 약간 힘이 없네. 지성아 보여줘? 보여줘. 아 근데 할 수 있을 거 같아 이거. 이거 되게 쉬운 편이야 인형 뽑기 중에서. 너무 좋아. 아 이 까릿. 이거 그냥 된 거 같은데? 이제 거의 이거 다 됐거든? 아 아닌가? 이거 될 거 같은데. 아 모르겠다. 된 거 같기도 하고. 야 이거 거의 다 됐다 근데 진짜. 우리집 몇 번 해줘? 누가 먼저 뽑냐? 그래. 아 이름 내가 좀 불리한데? 내가 만약 뽑으면 너도 뽑으면 한 번 더 하는 거지?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. 천러야 귀엽다 진짜. 천러 어디 가서 게임 잘 한다고 하지 말자. 아 안 될 거 같아 이거. 아 안 되겠다 이거. 어? 내가 이거 내가 한 번 더 하고. 그래 동생아. 할 수 있으면. 동생아. 내가 한 번 더 하고 뽑을 수 있으면. 야 근데 이거 또 좋은데 나 저거 하면 안 되냐? 다시 하는 거지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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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좀 쉽겠다 제발! 야야야야야야 진짜 마지막 한 번 해봐야겠다 이거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실패 그냥 쿠팡에다 주문할 거야 제발 안 된다니까? 진짜 거의 다 하는데 그치? 형 이거 한 번 더 해봐 나 미치겠네 고집을 뿌리네 아니 욕심 생기네 진짜 이건 돼야지 솔직히 완벽하잖아 보기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작했어! 나 돈 냈어! 나는 안 내면 돼? 오! 오! 잠깐! 나 이거 진짜 잘해 너야 너야 이게 뭐야 전면 이게 어디가 꼴 때야 근데? 너 안 보이는데? 이거가 아 꼴 때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너무! 아 오늘 느낌 안 좋아 오! 아! 아 자책걸 너무 많이 넣었는데? 아 자책걸 너무 많이 넣었는데? 참! 나 좀! 나 좀! 나 좀! 나 좀! 나 이거 진짜 잘해 야 너가 먼저 공격해주면 안 되냐? 오! 오! 야! 오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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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! 끝났어! 끝났어! 안 끝났어! 아직 공격이 있어! 역전 보여줄게! 아니 잠깐만! 어디가 꼴 때인 거야? 오! 게임! 오버! 한 번 더 해? 내가 이 판도 이기면 그냥 이 게임이 끝이야! 아 이거 뭐야? 나 이거 A 때 맨날 했어! 왜 이렇게 잘하냐? 어? 나 이거 자주 했어! 야 이거 진짜 여기 헬리킴 있어야 되는데 게임! 오버! 야 이제 막판이야! 야 1점트 대박이었다! 야 1점트 대박이었다! 아 그걸 잡아 이렇게 해야지! 낱말을 쳐주게 아니었네! 역전 가나? 게임! 오버! 아 그냥 이거는 무승부로 할까? 아니 아니! 무승부 하면 있다가 또 내가 이 두 판 이겨도 우리 무승부야!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마이 딕셔너리에서 무승부가 없어! 오케이 오케이! 보여줄게! 이기거나 지거나! 뭐 하냐? 야 뭐야 이거? 아니 이게 공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! 또 무승부야?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! 뭐 해 이제? 아프지 않았다! 재밌다! 갈까? 천레 천레 그렇게 쏘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! 뭐야? 야 너 이거 맞출 수밖에 없어 근데 아니야 나한테 컴보! 아 이게 약간 안 맞네 안 맞춰! 안 맞춰줘! 이게 약간 아랫사이드 생각보다 게임 오버! 아 까비! 재밌네! 나 망했어 이거 아니 왜냐면은 너 눈하고 조준경이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이렇게? 어 이렇게! 아 이해 됐다 이제 좋아 좋아! 까비 까비! 이제 느낌 알았을 텐데 어! 너가 이기는 걸로 오늘 날이네요 아니 뭐 항상 그래 왔던 건데 여기서 실력을 숨기고 있다가 뭔가 보여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튼 뭐 잘했어! 잘하네! 인정! 감사합니다! 다음 게임은 뭐지? 천러야 이거 너 한번 써보면 안 되냐? 이거 진짜 잘 어울리겠다 나는 줘봐 야 사진 찍어라! 싫어 아니 너 머리색하고 지금 너무 잘 어울려서 더 잘 어울려 싫어 아쉽네 재밌네요 천러 너무 이기면 안 되는데 속도 삐질 텐데 아 이제 하는 거다 이제 하는 거야 빨리 선택하세요 알겠다고요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오오오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주먹을 내리치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안 돼! 아 들어가야 돼 뭐야 너 너 뭐야 너 뭐야 아니 나이스 와 아 이렇게 훨씬 좋네 야 4쿼터까지 했네 오케이 오케이 까비 나 진짜 잘했는데 완전 한 번 더 해 아이씨 한 번 더 해 가자 아 왜 그래 아 왜 가까스로 아까는 이걸 이렇게 하더니 차별하네 천러 팬이네 약간 인공공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너 신기록 살 수 있었는데 한 판 타 하자 야야야 기록 세우고 싶다 혼자 해놨자 나 진짜 힘들다 지금 와 뭐야 2대 마이너보다 와 이거 뭐야 내 방은 진짜 잘했다 욕심 6점 진짜 잘했는데 아이스 와 진짜 할 수 있어 점수 보지만 와 오 세웠다 와 와 세웠다 재밌네 아무튼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응세 레코드 찍고 갑시다 천러가 월드 레코드를 찍으면서 저를 그냥 네 그냥 가자 내가 너무 많이 찍기 때문에 지선 씨가 젖어졌나 봐요 진짜 그랬으면 저 점수면 근데 지선 씨가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네 레츠 고 세로 가로 형 세로도 좋아 이거? 어 잠깐만 잠깐만 정면 정면 약간 좀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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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랩 너 위에 이렇게 해봐 위에 이렇게 해봐 약간 손가락 약간 하는 거 좀 정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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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빼잖아 이거 나 좋은데 이거 얼굴 막 이거 너무 좋아 야 이거 빼잖아 솔직히 너 이거 베스트 샷이야 아씨 그래 진짜 베스트 샷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야 진짜 센스 없어 야 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거 한 번만 더 찍으면 안 되냐 싫어 오늘 게임 다 끝났는데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 형이라 불러야죠 왜 나 이것을 기록 세웠는데 내가 형이라고 불러야 돼? 대단하긴 하다 형이라고 불러야 돼? 이 정도 했는데 네가 나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록이 된다고? 어 그럼 형이라고 부를 테니까 한 번 더 찍으면 어때? 아 더 찍자 그러면 그래 형이라고 불러봐 아니 그냥 입이 안 떨어져 그럼 찍지 말자 같이 가자 와 자 다음 너 나한테 형이라 할 수 있어 지금?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해?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싫어 천러 형 저거 찍어주세요 한 번 더 하면 바로 갈게 아니 이게 쉬운데 원래 천러 형 가자 아니야 천러 형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야 천러 형 한 번 더 찍어주세요 그래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번 거는 그거 하자 그 흑백으로 하자 흑백 내가 4.. 내가 4번 이겼지 좀 정상적이게 알았어 좀 정상적이게 해주세요 형 형 정상적이게 해주세요 정상적이게 해주세요 서로 약간 이런 대치 장면으로 한 번 한번 해보자 주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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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옆으로 보여줘 옆으로 보여줘 아 이게 다 마지막 마지막 뭐하지 뭐하지? 하고 싶은 대로 해 뭐하지? 우리 동생 이건 무조건 넣자 이거 AST 좋아 좋아 이겼는데 진 느낌이야 이겼는데 졌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야 된다니까 뭐 이상하게 그게 뭐냐고 야 이게 개성이 있는 거야 그래? 어 알았어 여러분 오늘 재미있게 게임을 지설러 대 지성이를 해봐도 돼요? 네 제가 졌어요 아니야 지성이가 이겼어 근데 지성이가 오늘 게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 밟혔어요 그래서 누가 형이라고 하는 거지? 내가 형 너가 형이랑 불러야 돼 이제는 이제는 아니 내가 기록 세웠는데 내가 불러야 돼? 너 양심이란 거 알아? 아 몰라 너 양심 있어? 없어 니가 말이잖아 아 나 한 번 해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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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로워 그러니까 지성이가 뭐 밥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아니 천러 형 해주세요 하면 나 할게 천러 형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 근데 아까 애교 없었잖아 다시 형이랑 불러주시죠 알았어 지성이 형 밥 뭐 먹을 거예요? 아 좀 잘해봐 이건 아니지 지성이 형 밥 뭐 먹을 거예요? 개웠어 뜨고 한 소리가 걸리겠네 에스테틱이 뭐야? 뜨개줄? 우리 절대 못해 진짜 1분 하다가 포기할 걸? 근데 에스테틱이 뭐냐고 아 절대 안 가져 좋은데? 일단 다 뜯자 그냥 다 뜯고 뭐 하는지 보자 그냥 여행 제주도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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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했어 우리 콘서트 끝나고 가자 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제주도 가자 천지에 이거 지쳐내 이거 그거 다음 편 제주도에서 봅시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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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뺏어라 낙 다닙가